오늘 이 자리는 함께 즐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에 맞게 저희가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이 현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입니다. 이런 일이. 네, 오늘 2020년 문화예술지능 공모지원사업 사랑의 길. 오늘 이곳에서 비대면 촬영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융봉화 퍼포먼스입니다. 관객분들, 차별원분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너 홍종연의 아리아, 배우 권용준의 죽음의 달리기, 무용과 윤민설의 이별의 추, 마이니스트 박종조의 헌화가, 작곡가 오스틴 케이의 사랑의 노래, 낭독 릴레이 퍼포먼스, 오늘은 죽기 좋은 날, 풍물 곽현희의 동행. 이 순서로 오늘 비대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의 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Aid, 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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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